안녕하세요. 크게 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내 장면. 유니폼 어필 좀 해달라는데 이 중에 유니폼이 누가 제일 잘 어울려요? 성준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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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준씨 한번 나와서 여기 가운데 좀 와주세요. 나 대나는데? 아 나 진짜 나가? 아 맨날 몰라. 아 맨날 알아. 나는 지쳤어. 유니폼의 느낌이 어때요? 바람도 잘 통하고 기원합니다. 기외랭스 추운 경기 바로 하는데 누가 이길 것 같은 아저씨? 아저씨 뜨거워. 아저씨 뜨거워. 지금 미스틱 선수 뒤에 고통받는 선수 누군지 물어보는데 생존 확인 좀 할게요. 아저씨 뜨거워요. 아 이다윤 선수 머리 색깔이 예쁜 것 같은데 없는데요 감독님 그런지. 아니 무슨 색이에요? 무슨 색입니까? 얼마 주고 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애쉬 퍼플로 공덕 7번 출구 이철웨어 퍼퍼에서 25만원 주고 했습니다. 어우 이후에 너무 좋아요. 길게요. 너무 좋습니다. 김기인 선수 그 뭐냐? 김하랑 선수 어땠습니까? 롤 하시는 게 재밌었어요. 뭘 배웠습니까 가서? 배운 거 있잖아요. 아 우리가 스트레칭 괜찮습니까? 어 스트레칭! 오늘 배웠던가? 오세요 나오세요. 같이 하고 싶은 선수 한 명 뽑을 기회 드릴게요. 네? 같이 할 선수요? 네. 선수 아니어도 돼요. 아니요. 저는 다리 뻗어서 이렇게 안 붙었어요. 이게 어디에 좋습니까? 어디에? 몰라요. 저희 사진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 자체의 피운지 한 번 뽑아볼까요? D. 아 이거 두가 대본이다. 플라이스 업소. 저희 오늘 텐타 못 먹은 거 아쉽나요? 저는 저희 팀이 이기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쉽지,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아 왜 나는 안 줘? 텐타한테 한 마디 해주시겠어요? 저희 다음 경기 다음 주에 이제 패치 새로 될 거예요 아마. 좀 빠르게 메타 파악해서 그거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단독 피운즈 기인 선수 소문 한 마디 해주세요, 여러분. 어, 맨날 단독 피운즈라서 되게 재밌었고 아, 그래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탑에 전령 풀어달라고 했는데 오늘도 스피릿 선수가 안 풀어줬더라고요. 두 번째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스택이라 한 3주 때 어떻게 해주실까요? 다윤 선수 한 마디 해주세요. 왜 안 줬는지 한 마디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모두 저의 잘못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풀어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유가 더 좋아보였어요. 죄송합니다. 3년이면 단독 피오지. 축하합니다. 텐타 소감 받아주세요. 올해 벌써 이렇게 3년이나 했다는 게 정말 나 다진 않을 것 같고 또는 계속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벌써 수많은 5살이시네요? 야, 내 초가 이렇게 남았구나? 이 세트 용압에서 칼리, 호드라킬 뺏었을 때 따로 말리셨던데요. 따로 이유 있나요? 컵다 모르시 하면 모르시 안 좋아져서 그건 맞는 것 같아. 숟가락. 어? 어? 숟가락? 숟가락? 위험해. 아, 숟가락에 밥 가득 먹고 싶다고? 배가 많이 고프구나. 뺏긴 진성준 씨로 마이크 넘겨볼게요. 세 번째 거 죽이고 있는데 뺏다게 주면 안 된다 보니? 그거 나중에 생겼어. 어, 송영준이 그랬어. 해명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해명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미스틱 선수 머릿결 상태 괜찮으신가요? 옆에 사람들이 만져봅시다. 개털이랍니다. 개털이랍니다. 선수분들 좋아하는 소고기 부류 있나요? 네, 부재라. 저도 최근에 먹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오, 기인 선생 소고기 입에 대본 적도 없다, 선원. 그러면 일단 소고기 선생님이 먹고 싶어요. 안심. 안심. 와, 어떻게 이렇게 침착하냐. 이 상황을 정말 긴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잠이 올 정도로 너무 평화롭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긴 선수가 오케이, 마지막에 오케이 한 분만. 일단 이때 영어 깔끔하게 이겨서 되게 기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티오지 안 받기에 친구들이 더 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나만 잘했다, 선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